안녕하세요. 티파니 영희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오니까 시상석이 아니라 멤버들과 함께 무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. 저희 소녀시대가 제1회 가온차트 뮤직오드에서 상을 받은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 설레임과 뭔가 벅차 울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제1회 뮤직오드의 MC인 우리 태연이 또 추억이 많이 들 것 같아요. 어때요? 태연이 오늘 수상자로 왔는데 We can do, 화이팅! Can't control myself, 화이팅! Got the beat, 화이팅! 네, 태연이의 상 많이 받기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앞서 도영 씨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 자리에 가온차트 뮤직오드 올해의 신인상을 시상하러 왔는데요. 이번에 신인상 부문은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데요.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상을 받는 분은 누구일지 그리고 그분의 처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무척 영광입니다. 자,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의 신인상 디지털 음원 부문 이무진 씨 축하드립니다. 신인상 너무 떨립니다. 이어서 이제 올해의 신인상 피지컬 앨범 부문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. 이분 때문에 트롯 아이돌이란 신조어가 생겼는데요.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의 신인상 피지컬 앨범 부문 이찬원 씨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